자 여러분 저번에 이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궁금하긴 궁금하거든요 많이 기다렸지? 궁금했지? 가자! 오늘은 오늘도 한 10% 하면 좋겠는데 자 내가 이거를 오 잠깐만 잠깐만 바로 앞에 거미가? 바로 앞에 거미가 어디지? 뭔가 번쩍 번쩍 했는데 어디냐? 아 저쪽 건물이구나 어딜일까요? 점을 찾아보시네 아! 잠깐만 설정에서 우리 그거 가운데 점 이거 접근성이었나? 아 이거 이거였죠? 아닌데? 맞나? 아이고 껐는데? 뭐지? 자동 회복 같은 거 원래 안 켜져 있지 않았나? 추격 지원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 이거 하얀색 점 지우는 법 저번에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 아닌데? 뭐지? 뭐지? 도대체 이 하얀색 점의 정체가 뭐야? 시각 시각에서 만진 거 없는데 모두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면 되겠다 오케 오케 아닌데? 모든 거 초기화 시각 그래서 추격 지원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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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그란 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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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coisa 시각 이상한데? 가운데 점 이거 안없어지면 계속 신경쓸 것 같은데 진짜 맞나? 다시 들어갈게요 계속 어 없어졌다 어어어어어 어 없어졌다 굿굿굿 좋아요 킬포인트부터 올려볼까요? 킬포인트 신비오트 잡아채기 오호 이거 좀 쎄니까 써봐 능력을 능력을 이거는 가까이 붙은 저한테 쓰면 괜찮은 편인데 이걸로 하자 이건 이걸로 바꾸고 아 이건 추가됐고 이건 별로야 이건 별로야 이건 별로고 아 사실 이게 좀 쓸만했는데 둘 다 손이 이렇게 되는거라 둘 다 손이 이렇게 되는거라 가자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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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 어디냐 거미 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거미 거미 이걸로 이게 진짜 좀 별론게 뭐냐면 밤되면 안보이네 밤되면 안보이네 어디냐 어디냐 여기부터 이 밑에부터 인프라스트럭쳐 그리고 캑스페이어즘 밤되면 깜깜해서 잘 안보이던데 깜깜해서 잘 안보이던데 맞냐구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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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신 수트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 어두워서 안보여 아니 근데 나 수트 이걸로 갈아입혔는데 언제 다시 갈아입었지 나 이걸로 갈아입히지 않았던가 언제 다시 이걸로 갈아입었냐 은신하면 바뀌나본데 그래 차라리 이거면 보이기라도 하지 올라가면 안되겠니? 이 건물은 조금 그런데 잠깐만 돌아갈까? 이 건물은 별로 안좋아해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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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이다 나나 아스토리야 아스토리야 처음 오는거 아닌가 비둘기 한 번씩 외쳐줘야돼 비둘기 아 아구아구 800미터 날아갈만 하네 아 학교가 이쪽이구나 응 좋았어 더 가 더 가 머리 위로 스파이더맨 그냥 지나가면 무서울거 같애 왠지 부딪칠까봐 와 며칠만의 집이야 그의 스파이와 그의 스파이와 그의 스파이와 이상해졌어 코를 골면서 자 대박 이불 덮어줘 친절한데? 뭐야 뭐야 왔어 어디갔어 피터 어디갔지? 동물의 감각으로 도망갔나? 하나야? 도망갔나? 안 들키는게 제일 좋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갔지? 도망갔나? 도망갔나? 뒷문으로 나가야 되는거지? 도망갔나? 조용해 싱싱 지하실을 통해서 나가자고? 지하실 문이 어디야? 지하실이 어디지? 아, 저기구나 뭐 할 거 있나? 업그레이드? 오! 이거 하면 거미줄 쏠 수 있지롱 뭐야, 이 동그라미 뭐지? 아이영 혈풍이 마일즈 괴물이, 괴물이 돼버렸는데? 어, 랩슈터를 사용해 거미줄로 사냥꾼을 벽이나 지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망했어 돌아가 돌아가 니 자리로 돌아가 니 자리로 돌아가 제게를 붙일 수는 없나보구만 제게를 붙일 수는 없나보구만 벽 쪽에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가야되니? 기다려봐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일단 피터가 절로 갔으니까 절로 가는게 맞겠지? 살짝만 벽 쪽으로 움직여줄래? 안 보이는 사거리에서 너는 처치를 하고 가야될 것 같거든? 벽으로 조준을 하고 가야되거든 아 아 아 아 아 이리 올래? 너도 붙어라 오케이 오케이 신중하게 가자고 아 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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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나와 너도 찌짐 당하자 그냥 기다려봐 빨간거 없어지면 뛰어갈게요 ㅎㅎㅎㅎ 어차피 두명이거든 어차피 두명이니까 죽여도 돼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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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 저거 어그로 끌어봤자 죽을 거 없어 보이는데 일단 밀라에서 밀었는데 이 뒤에는 녀석 처리 좀 하자 죽어라 이 자식 일단 귀찮은 일 생길까봐 죽이고 아 저 로봇이 문제인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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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경계도 생각해야 돼 아저씨 안돼? 죽어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 맞는데? 들켜서 문이 안열렸던거구나? 아저씨 어디에 가지? 나를 찾고 있네? 여기에 있는 녀석을 처리하자... 위에가 제일 처리하기 귀찮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있는거야? 오나? 그렇지 하나는 저쪽에 있고 위를 통해서 가면 금방 가겠는데 지절해라 이 녀석 이거 분명히 소리날 것 같은데 이게 뭔데 뭔데 아무 표시도 안 뜨는데 아 밀기 미는 건 안되겠다 너무 어그로가 심하게 끌려 미는 거는 안에 하나 있고 앞에 둘 고려함 하늘 우리는 이삼 이 녀석이 그냥 모두가 죽이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로 이삼 등으로 올라갑시다. 피터! 정신 차려 피터! 피터! 맞구나, 말즈. 말즈, 피터가 이상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피터가 완전히 제정신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쪽이 아니오, 그쪽 아니오. 그쪽 아니오. 하, 안녕하세요. 이게 호러 게임인가요? 아... 웃겼어요. 아... 아... 여기 아니에요. 피터가 괴물이 돼버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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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잠깐만. 나 지금 나 지금 한동안 안했다고 이걸 한동안 안했다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나 뒤지겠는데요? 어? 죽었는데요? 아 한동안 안해서 싸우는 법을 까먹었어 이게 피하는거고? 아 피하는걸 까먹었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피하는거지? 아 동그라미가 피하는거지? 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아니 싸우는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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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예 오우 피터 좀 빨리 힘내봐 안 돼! 피 다 찼는데 오우 어렵네 아씨 다시 처음부터야? 아 이거 미트로 피하는 거 뭐였더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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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원커 꼭 눌러야지 내로와 위에서 비겁하여 그러지 말고 아이고 있네 피터 근데 정신 좀 차려봐 피터 어딨어 아이고 아 아 씨 그만 줬어 아 이거 안와 아 아 아 이게 미치겠네 올라가지마 이것들아 내려와 일로 안내려와? 아우 저것들 안내려보냐고 아우 씨 안보이는 곳을 싸워야지 이걸 미치겠네 팔을 등지고 싸워야 이거 미치겠네 미치겠네 빼는 녀석들이 진짜 극혐이란 괜찮을까? 남자친구를 위해 남자친구를 위해 이렇게 살신성인 자세를 여러분들도 저런 여자친구 만드세요 이 세상에 저런 여자친구가 어딨어 이 세상에 저런 여자친구가 어딨어 이 세상에 저런 여자친구가 어딨어 나 공격하지는 않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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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를 못하는데? 어 무서워 아니 이게 공포영화가 아니고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싸운데 싸운데 피터 피터 왜 내가 준 수트 자꾸 벗어버리는거야 그 이상한거 자꾸 잊지말랬지 아 기억을 못하는게 아닐까 아직 기억 못할거같아 아 아 나 정말? 아 나 이만 죽을 줄이야 흠 시간을 좀 퍽을 못할거야 그녀의 헬로 이게 내려와 아유 내가 가는게 빠르겠다 아이고 아 아 저거 자식이 아유 아 아야야 와 저거 파란색이 몇개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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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이것만은 안쓸려고 했는데 아유 아우 죽어버렸다 와 진짜 날아다니는거 하며 미치겠네 아 다시 여기서부터야? 아 안되겠다 이거는 위에 있는 녀석도 부터 처리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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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중전은 처음해보지? 아우 아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씨 비켜봐 아 비켜봐 올라갈거 아이 나 진짜 미치겠네 올라가게 해달라고 일로와 순서대로 와 와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씨 미친 위에있는걸 쏘라고 위에있는거를 새를 맞추라고 어디다가 쏘고있는거야 아니 새를 맞추라고 새를 잠시만 괜찮은거야? 아니요 잠시만요 헌터를 좀 더 기다려야할거에요 도착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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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 새끼죠 와 이거 특정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빡친다 아 나 피 충전 해야 되요 아 다치겠 아 피 회복 와 진짜 미치겠네 장비를 처음에 새가 날라오면 장비부터 써야 되나 올라가는 거는 옳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되게 빡세가 좋게 빨리 먼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시 날 쉬어 잠시 날 한 대 잠시 날 한 대 제발 잠시 날 수정 잠시 날 잠시 날 수정 잠시 날 수정 잠시 날 수정 경이 좋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귀찮은 녀석들부터 빨리 제거해야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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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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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우 저 됐 엘 오 오 오 아 예 예 아 이리 와 어딨어 이리와 됐나? 아 됐다 아 마일즈 힘내 마일즈 힘내 마일즈 힘내 마일즈 마일즈 나이스 아 이게 딱 보니까 막 다 죽여야 되는게 아니라 헉 어 어 헐 힘으로 안되니까 사기를 쳐? 그런 싸가지 없는 미쳤나 봐 동기 충격으로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 따끔할거에요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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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지 헉 도망가 오 마이 갓 나는 죽이 I wasn't trying to hurt you! 아, limpty! 나의 exit! 문을 닫아야지 Miles도 잡혔는데? 정신 차려, 피터 정신 차려, 피터 주름 돋아야지 정신 차려, 피터 갑자기 자고 일어난다고? 꿈인가보다 아니 의자에 신발을 어허 이런 사람들이 앉는 의자에 신발을 신고 저렇게 올라가 뭐야 방금 말 씹은 거야? 눈을 뜯어 맞네 기억을 못하네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는데 와 얘가 점점 어디지 온 김에 찾아야 돼 어디지 아 저기 있다 분명히 엠제이는 너에게 기사를 보여주려 했어 관련을 하지만 네가 잤어 네가 무시했잖아 아 저쪽이네 아 저쪽이네 어디야 어디일까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인데 어디지 어디지 아 저기 있다 아 저쪽이네 얘 왠지 가서 헤리랑 싸울 것 같아 느낌이 좀 쎄하다 그럴 것 같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아 기물을 파손하고 갑자기 폭력스러운 행동 바이더맨은 늘 언제나 기물을 파손했는데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갑자기 기물 파손 얘기를 하네 헬이 많이 야위였네 헉 헉 옷도 검은색으로 입고 웬일이야 에이 어 오! 딱히 사춘기 와버렸네? 갑자기 사춘기 와버렸어. 큰일 났네. 아저씨가 많이 야위였어. 어떡해. 누군가 했네. 처음에. 아이고. 해리 질투하는 거 아니야? 맞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자리까지 뺏길까봐. 아니 몸에서 빼내볼 생각을 해야지. 해리 병명을 해리 병명을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는 거 몰라. 그렇지? 어우 저 유리 비쌀 텐데 저거. 저게 높은 코칭 유리가 깨졌는데도 바라만 좀 안 부네. 불쌍해라. 불쌍해라. 다. 뭐야 이건 왜 해석이한테. 어허. 어허. 친절한 이웃 어디 갔어. 어? 스파이더맨. 친절한 이웃 어디 갔냐고. 하하. 하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다 죽어버렸네. 상냥한 사람 어디 갔어. 어우 좋다 좋아. 한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극혐이야 저거. 스킬 두 개나 생겼네. 체험 서비스. 으허. 어휴 어휴 저 사춘기 어떡할 거야 신비오트를 사춘기 불러일으키는 녀석이였네 내면에 있는 사춘기 기재를 극대화 시키는 25살의 사춘기 라니 아 아 아 정말 아iders과 아 펄 들이 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로 내려야 되는 거야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 치곤 너무 허술한데? 너무 허술한데? 리? 리도 여기 있었네? 어? 갑자기 공격 체계가 켜졌는데? 이거 뭐야? 문을 여는 게 아냐고? 뒤질 수 있는데 다 뒤져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뒤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였나? 이렇게?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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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붙는 거였던가?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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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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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에게 다 방법이 있지. 천장이 안 붙네. 소리 내서 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천장이 올라갈 수 없게 돼있나보다. 어이씨 잠깐만. 오.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단 말이지. 별로 불러내는 수밖에. 싸우거나 싸워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싸워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오. 근데 이상한 주사 맞았는데. 오. 오. 도와줘 친구. 네 도움이 필요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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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하지만 아직도 안타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다른에게 더 힘을 더 필요해. 아! 아! 이건 왜.. 왜 안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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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또 안떠 아까 떴잖아 아 됐다 아니 이게 모양이 아니 이게 모양이 웃긴게 근처에 가면은 뜨기도 하고 안뜨고 막 이래가지고 위에 3개 있어요 3개 아니 이거 어이가 없는데 모양이 안떠 가까이 가도 이게 무슨 아 아 아 좀 거리를 줘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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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절반이나 깎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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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너 혼자지 이리와 싸우기 진짜 힘드네 내가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나본데 애초에 어? 이 길은 뭐지? 이쪽 길은 뭐고 저쪽 길은 뭐지? 다른 길은 없지? goods 아는 어떤 길이구나? GENKI ힹ 롸 같은 길이구나 뭐지? 문을 부실 수는 음... 음... 어? 나 전혈석을 살려놨네? 아... 다 죽여버렸어야 하는건데 아 위로 올라가는건가봐 아... 맞네 맞네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군요 아... 새 드론 너무 싫은데 와... 기술력이 대단하다 진짜 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 나가려면 나가려면 어 이건 뭐지? 애들을 걸어놓는게 좋겠는데 애들을 걸어놓는게 좋겠는데 봐봐 천장지압은 뭐야 구명에다가 나가려면 슥 슥 슥 아... 구경하시고 두 명인가요? 자... 천장에 가시고 당신도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됐다 이게 뭐야 오 오 오 오 오 왼쪽 아 아 네 olmuş 아 음 모으는 이유가 자기가 죽어야 뭐가 생기나던데 이건 뭐지? 아 던지는 거구나 다들 천장에서 잘 자고 있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마일즈가 그게 있어 조심성이 좀 없는 편이야 아이고 뭐란색이었어? 오우 오우 미친 개쎄 와 씨 도끼맨 왜이렇게 쎄 탈출군 어우 저기 있네 바로 찾았네 아 여기서구나 너무 내가 성급했네 아 아 아 다시 할까요? 아 죽여주셨어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싸워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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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는 서브를 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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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d out 하하 안녕하십니까 아까 아까 기술을 다 썼는데요 아 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아 형님들 멋있으시네요 근육자랑 무기도 좋고 지나가겠습니다 투기장이야? 막고라 열렸다 막고라 싸움하는 곳인가 본데 막고라 막고라 안 돼 오 마이 갓 어 리 리 랑 싸운다고? 스파이더맨 안 돼 피터만 싸울 수 있다고 응 랑 싸운다고? 스파이더맨 공격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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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분노로 하지만 어 틀렀다 행 공격은 점프로 피해라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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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st of my life. I understand you want to kill me. but I can't let you do that. What makes you think you deserve to live? I won't die as the man that I was. You are so low when you appear, little one. You don't get to walk away from what you did. The inner demons, devil's breath, the city bombings. Don't wreak my sins to me. I know what I've done. 와 저 뾰족한 거 있길래? 나 죽었나요? 아니? 뭐지? 나 죽었나 봐 색깔이 허허허허허허 나 죽었나요? 나 죽었나요? 나 죽었나요? 여기 크레이븐을 가져올까? 아니면 이 공격을 원할까? 이 공격을 원할까? 이 공격을 원할까? 이 공격을 원할까? 아이고 이거 행동이 어떻게 모르겠다 이 공격을 원할까? 이 공격을 원하는 것들 그리고 너와 그 공격을 원하는 것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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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원하네 이 공격수 일단 유의 personagem 이 공격을 원하는 것들 이 공격 otros 그이없는lu 이 공격을 원하тора 이 공격이 principally 하지만 이가 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죽을땐을 수 없는 사람을 원하시나요? 눈에 띄는 사람을 원하시나요? 눈에 띄는 거 같냐? 눈에 띄는 거 같냐? 눈에 띄는 거 같냐? 눈에 띄는 거 같냐? 내가 띄는 거 같냐? 내가 뭐하는 거 같냐? 아니요! 크라이븐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베리의 스피리오리 컴lex! 둘 다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시간은 안됩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스피덱 그리고 당신은 보여줘요 아이고 점프인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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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내가 죽을래!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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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더 싸워! 뭐야?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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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싸우냐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로! 이거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데? 우와! 가까이를 못가는데?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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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싸워야되지? 그냥 계속 피하는건가?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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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피하는것도 잘 모르겠네! 늦게 날아오기도 하는데? 먼저 움직이면 안되네! 능력을 회피하여 베놈 능력을 충전하자! 이거로! 이게 제일утwave! 이Run! 이거로! 이거로! 어떻게 Estoy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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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you to fill even half the pain you caused me! Oh, I can't stop it. Oh, I can't. Oh, I can't get that. 거짓말을 했다 가까이 쓸때 써야되는데 아이고 X X! 아니 이걸 미친 두번이나 쓰네 거짓말을 했다 한 번만이면 됐잖아 한 번만이면 됐잖아 한 번만이면 됐잖아 한 번만이면 됐잖아 여기 베드스 제 데님을 가져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잠깐만 아 뭐 뭐 어떻게 해야되는데 게이지 안쳤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아직 게이지 안쳤잖아 저 파란 게이지 아니잖아 밑에 노란색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지 잘못 눌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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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놈게이저 아니더라도 깨? 뱃놈게이저 아니더라도 깨? 뱃놈게이저 아니더라도 깨? 뱃놈게이저 아! 아이스! 아씨 아 무슨 리듬게임이냐고 아 미친놈이 잠자리 뱃놈 오우씨 뭐야, 또야?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피가 또 찼어, 이 거지같은 놈 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눌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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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찍지? 아! 아아 추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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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아이다 미친 아이씨 잘못 눌렀어 저거 아씨 어려워 생각보다 빡센 뭔가 잘 보일 것 같은데도 공격이 잘 안 보인다 들기때문에 너는 더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너는 더 강한 것 같더라구요. 괴물! 네, finally, a worthy battle! 스포프! 하하하! YES!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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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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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ultifunk 하하하 도움드려야 할 것 같지 않나? 없을 것 같지 않나? 제 권력이 돌아왔다! 이 권력이 돌아왔다! 제 권력이 돌아왔다! 제 권력이 돌아왔다! 도움드려야 할 것 같다! 도움드려야 할 것 같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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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입이 열어낸 건 geri! 입이 열어낸 origin ChristAR 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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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즈 귀찮아하더니 장비를 올릴까? 이걸 잘 안쓰게 되는데 이걸 올리고 2개짜리네 우와 이게 뭐야 이건 뭐냐 이건 획득 증가 이거 개쩐다 이거 올려 이거 스킬만 너무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큰 반응과 데미지 이거 마일즈도 좀 성장할까?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능력 재충전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아 보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일단 이거 열어볼까 이거 좀 이거 해가지고 알지 이거 쓰고 있으니까 가자 어 끊어버렸어 안 돼 피터 돌아가 돌아가라고 잠깐만 그럼 이거 공용 스킬을 안올렸네 이건 뭐지 얘 뭐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지고 노는 거잖아 이거 좀 쓸만해 보이는데 어울리자 아이고 오 오 저깄다 나 여기 있어 하고 뿜어내고 있네 저기서 싸우고 있나보다 에라잇 에라잇 제가 봤을 때는 니가 탈출해서 저기 가 있는 것 일단은 녀석들이 쫓고 있으니까 아 맞네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고마워 아라잇 아니 화이 나 나 고마워 감히 나를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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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한다고 했잖아 자 Evgen야 목소리 뭔데 휘둘기 방금 뭐지? 진짜 크레이븐은 신비오트만이 답인건가? 신비오트가 말도 하기 시작했고 어? 여기 거기잖아 종소리에 괴로워하던 거기 아니야? 크레이븐은 살았다 어디에 있는지? 크레이븐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요! 조심하자! 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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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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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죽는거야? 진짜 개쎄다 그저 때리면 되는데? 아니 피가 안깎여 필요없는 살생은 안하지 않니 스파이더맨? 정신차려 스파이더맨 사람을 죽이진 않지 않나? 거미조로 감싸긴 해도 그치 죽이진 않았던거 같은데 그치 죽이진 않았던거 같은데 그 재료가 그 재료가 없어졌어 헉! 미쳤는데 그치? 근데 제가 믿음 아무것도 부정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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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눈앞에서 마일즈를 안돼 마일즈의 옷이 무기로 쓸려고 불렀나본데 마일즈가 미친 개쎄다 어 드디어 싸우는가 얘도 목숨이 하나인데 미친 개쎄다 미친 개쎄다고 너는 너는 없네 피한다는게 공격을 눌렀네 우린 우린 그룹의 끝을 만들어낸다 우린 그룹의 끝을 만들어낸다 우린 내 도로를 죽였다 우린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우린 그룹의 역할이었다 우린 그룹의 역할이었다 우린 그룹의 역할 우린 그룹의 역할 우린 그룹의 역할 아야, 이게 맞아? 뭐? 무슨 일은 내가 탓을까? 시원하게 공격할 수 없는 것. 너는 성공할 수 없는 것. 안 보여. 안보여요. 오늘 날씨가 잘 끝나는 것 같나? 희한은 예전의 희한은. 내가 내 옛날 예전의 희한은. 너는 경제적이야. 너의 적은 무엇일이야. 너의 적은 없네. 아 죽었네? 아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어려워. 아! 이걸 못 피했어? 당신이 나를 죽였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죽였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었다! 아! 나 눌렀는데! 피하기 싫지 않은데? 한 방이 너무 세! 내가 약한 것도 있겠지 나 분명히 피하기를 눌렀는데 왜 자꾸 걸리는거지? 얼마나.. 딱 정확하게 피해야하나 얘는? 진짜.. 어! 아 지금 내가 못 피했다 기겁하게 싸우기 그만하라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피해야 되나 봐 이것 yan Volume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연기 사이로 공격을 해오네 연기 사이로 공격을 해오네 오늘 밤은 너에게 잘 끝나고 내가 모든 걸 알아보야돼 너는 인텔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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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너의 힘을 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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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모선할 거리가 딱히 없는데 아 좋은 숙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이수 일부러 만들어놨어 일부러 만들어놨어 일부러 만들어놨어 일부러 만들어놨어 일부러 만들어놨어 아우씨 와 저거에다 쏴야 되는거 왜 진작에 알려지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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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이거 아 아 우와 잠깐만 아 야 야 종은 멈췄다 치는데 이상하게 친구를 불러? 아아 와 이거 종을 다시 와 미치겠네 와 나 미치겠네 와 이거 삼박자가 봉치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아 하필 아아 아 미친놈아 와 나 미치겠네 와 아 아니 진짜 아 이거 다음에 죽겠는데 그치 아 어 아 어디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안돼 이거 게이지 아까워 어딨어 으 으 으 게이지가 아깝다고 아이 막을 몇대 때리지도 못했잖아 으 으 으 으 으 아이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지금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좀 나와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애완견 부르지 말라고. 아, 애완견 부르지 말라고. 아, 다행히. 아, 이제 죽는다. 아, 널 죽는 거야. 아, 난 널 찾았잖아. 아, 널 Done. 야, 저거 우렁이 안 falت. 와.. 싸우기 개 힘드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안 내려와? 어딨어? 남에 걸렸지롱 아.. 강아지 좀 그만.. 아.. 날 제비치겠네 아..아.. 제발.. 제발.. 죽어.. 이 개자식아 나 피 좀 주세요 선생님 부탁이에요 아 제발.. 아.. 안 돼! 왜 기술이 안 써졌냐고 이 거지같은.. 나름 잘 써왔는데 어우 너무 어려운데? 좀 manage 하..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다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뼈야! 아우 나 진짜 거리 뭐야 안죽었어? 아이고 I can't do anything until that sound stops so many years I've waited for a predator capable of defeating me enough talking and then I found you and you'll regret that I will not let God decide my fate and I will not let you 잡았어! 아! 나 진짜 개 좀 그만 부르라니까 어? 어디 있어? 아 제발! 아 미치겠네 제발 됐다 아 아이고 잘못 눌렀네 희하기를 눌렀어 우와 나 미치겠다 잠깐만 아이고 아니 왜 앞을 거기 올라갔어 아 됐다 아 빡세네 왜 이렇게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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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면 아픈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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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더맨가 싸워? 뭘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아랫 병맞을수있어 나도 쏠수있어 형은 왜 내 타격을 안받는거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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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싸워? 미친 개쎄 미친 개쎄 여기 거기서부터 싸워야돼? 아 뭐야 피했는데? 방금 거기서부터 싸워볼게 아 보여! 아 보여! 아 와씨 뒤지겠네 어 종소리는 내가 쓸 수 없을걸요 쓰면 좋겠는데 그런건 없어보이는데? 아 여기있다 맞네 쓸 수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와 저거 쿨타임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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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너 종도 한 번 쓸 수 있나봐 아우 안보여 형님 좀 살살 해주세요 안보여요 어 저게 뭐야 뭐야 방금 뭐가 뜨지 않았어 스파이더맨 뭔 떴는데 공격이 왜 달라졌어 형님 너무 구석에서 싸우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 저걸로 없앴는데 아 쓸라 했는데 바로 또 거미줄을 치네 아 스파이더맨 치사하게 아 우와 방금 뭐야 갔나 그 같애요 리 방어막 부시는거처럼 부실 수 있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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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you know you're hurting Pete but you're better than this I know people they keep dying to blame myself for that they needed a hero in 수우가를 살려면 이제 당신의 옷을 입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무게가 그 이유는 그들은 다 죽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피해야 되는데 점프 눌렀네. 치사하게 거미줄을... 내 거미줄을... 내 거미줄을 포하지도 않는다. 수우가를 살려면 이제 당신의 옷을 입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무게가 그 이유는 그들은 죽을 것 같다! 아니 너! 아니 내가! 끊지마! 아 이걸 저쪽에 놨어야돼! 아 이걸 저쪽에 놨어야돼! 아아! 어쩌면 죽은 게 dece 다니었네! 아아! 아!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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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믿어. 아이고. 쳐내는 건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 보네. 아 이거 던지지 않아? 아우 미치겠다.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아우 미치겠다. 아우 피 조금만. 아우 피 조금만 주라니까. 치사한 용이네. 한 두 대만 맞으면 피 차겠구만. 치사하게. ITA2gende 사람이 주셔서 그 사랑 아름다운 순으로 힘들어. uries notwend인 embass 그것을 사라지다 아우멘 nan eli 열정 Volt. 그런데 친구의 부로가 그리제기가 싱 fox 있냐 자기란, 나를 아osten어 버렸네 گdy 가지마 아 기껏 터뜨렸는데 아 기껏 터뜨렸는데 다시 하려고 아 기껏 터뜨린다 와 내 진짜 형 치밀하네 아 다시 해야겠다 아따 미치겠네 아 아 피해 피해 피하라고 다 처받는거냐고 아 뭐야 끊겼네 아 뭐야 끊겼네 공격 나오지 않나 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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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OK. 이제 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OK. 그가 쥬는 맛을 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바로 감싸는거 봐라 와 저 자식 내가 터트리면은 바로 감싸는데? 저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싸워야 되나? 아! 아! 붙어서 싸우지 말아야 되나? 아! 망했는데 다시 싸우자 그냥 가만히 멀리서 보고 싸우는게 맞을지도 아 근데 얘는 계속 두들겨 패지 않으면은 귀찮아질거같이 뭔가 때릴 타이밍이 없어 쟤도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 아! 얼굴을 향해! 아니 이용 안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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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라적으로 어둠을 10 Hawk 아 됐다 아 됐다 저거 계속 치면 되는거 아니야? 빰 빰 빰 계속 치면 도망가지 않을까? 왜 자꾸 멈추는거지? 자꾸 쉬는 틈을 주잖아 아 피터가 죽기 때문에 피터 정신차려 벗어 그걸 벗어 헉! 드디어 살았다 피터 고생했어 약하지만 나쁜 피터를 보고싶지 않아 25살이 고등학생한테 도움을 받았어 25살이 고등학생한테 도움을 받았어 하긴 실업자에 힘들지 하긴 실업자에 힘들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거야 취업 스트레스 둘 다 고생했어 둘 다 고생했어 둘 다 고생했어 참 고생이 많다 부술 수 없는 것 따윈 없어 이번 싸움은 좀 빡셌네요 잠시만 듣기 전에 우리 피터 옷을 살 수가 없네 장비 업글 하나 되나? 확실히 이게 쓸만해 쓸만해 이거 진짜 쓸만해 아니 근데 이거 좀 올리고 싶은데 시티포큰이 없네 쓸데없이 옷에 많이 써가지고 옷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해버렸네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오 이건 좀 멋있다 어 이것도 괜찮은데 어 고양이 있어 아니 트럼펫 연주가 옷인가? 귀여워 없어요 지금 시티 토큰이 없어서 못 만들어 이거 말즈 한 건 했으니까 이거 입자 어우 좋았어 아 검은색은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검은색은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당분간 이거 입고 있자 검은색 이제 보기가 싫다 오스코브 알겠습니다 이제 타오로 가야 되는데 도시를 오래 방치했다고 하니까 다른 거 해야 되나 보네 메인 잠깐 쉬는 거네 유리가 아까 불렀으니까 가자 그냥 이거 이거 하러 가자 방신도들 잡으러 가자 반송하는 남자친구 반송하는 남자친구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뭐가 미안한데 이거랑 같은 거네 뭐가 미안한데 미안한 이유를 말해봐 이거 이러면 더 봐 말로만 아 뭐야 뭐야 메인 미션으로 간다 이렇게 금방 나올 거면 도시를 버려둔다 그 소리를 안 했어야 했는데 일단 지금은 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인을 합시다 그때도 메인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엉덩이 영 달리는 뿜새가 별론데 왜 이러지 심비오트 벗고나서 가벼워진 느낌 이상 발견! 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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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와 이타오 오랜만이다 저번에 전 스토리에도 이거 벽 타고 올라가느라 꽤 고생했는데 여기서 박사님이랑 싸웠잖아 으음! 그대로네 다시 하니 으음! 하니 하니 제 입장에서 실컷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버리라고 하는 건 기분 아프겠다 헬 안돼 망했다 끝났다 끝났어 헬 헬 헬 나왔다 베놈이다 미쳤어 헬 베놈이랑 싸워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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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조정해야돼? 맞나 이거? 맞나? 버커 이거 맞나? 조정해야돼 쎄긴 길쌈다 반사도 할 수 있어? 스파이더맨 정신 차려 스파이더맨 정신 차려 스파이더맨 정신 차려 스파이더맨 정신 차려 그러게 이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진짜 어우 아니 얘 갖고 싸우는 거 맞냐고 진짜 공격 다 맞다운 되겠는데 아야 해포가 와 미친놈이네 너무 센데 맞냐고 이거 뭐 어떻게 올라가니 그냥 달려 달려 얘랑 홀프랑 싸우고 누가 이길까 얘가 이길 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그만 쏘라니까 너네들 죽는다니까? 오우 뭐야 방금 저 칼은 칼이야 뭐야 아야 마냥 센 것도 아니네 아 잠깐만 와 미쳤네 아이고 창문에 또 담아 안되네 창문에 또 담아 안되네 창문에 또 담아니라 아이고 쏘지마! 와 이게 내가 예편을 들어서 싸워야 하는게 맞는건줄.. 아 이거 내가 예편을 들어서 싸워야 하는게 맞는건줄.. 와 근데 사람들도 쎄네.. 베놈한테 맞는데.. 베놈한테 맞는데 어떻게 한방이 안쓰러지지? 베놈한테 맞는데.. 베놈한테 맞는데.. 베놈한테 맞는데.. 베놈한테 맞는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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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딨어? 와우 아우 아 근데 혜린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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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우 혜린은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몸에 베놈이 들어갔잖아 신비오트가 있다고 자기 이제서야 막 신비오트의 맛을 느끼는데 공격당하고 와우 어 나 이거 이거 트레일러에 나왔던 것 같아 여기 와우 너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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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뜯나있냐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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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베놈 스타일이라고 해가 좀 이상한데요 베놈이 다 덮고 왔네 뭐야 진짜 저 사람들 대단하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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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최고. 내가 한가운데.. 인공할 수 있고.. 영업도 내게 했지? 공기가 내게 해.. 이게 내게? år오로 우리의 소통을 달려줬던 것들. 우리의 소통은..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다시 자라네? 트레이드마크인 혀를 어? 어? You're just a little man. I have conquered every land and changed nature. 아! 안 돼! 아! 아, 받아치기 한 번만 하면 됐는데, 까비. 받아치기를 못 눌렀어. 아, 내내 잘하다가, 까비. 아, 근데 이거 잘 안 보여. 제가 쟤 무기 보고 때려야 돼, 맞지? 아, 무기가 범위 수시 뚫을 때 그나마. 아니, 아니 타이밍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아이고! 와, 미친. 아까보다 더 빨리 죽었네. 받아치는 게 이, 이, 이거고. 아, 헷갈려 죽겠네. 아, 에 rabin bot 네, 그 좋은데 그냥 parfmm Drivile 이건 뭔가 했죠? 넌 그 알고 있는 챔터 등에 대한 수가 없다고 해, I want it to be worthy of me! Do you know what it's like to have your body betray you? Weakness will not claim me! If I am to die soon, I will die ROARING!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암전은 안당하나? 갑자기 늙은거 같은데? 아 쟤는 죽고 싶었나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서 기력을 소모해야지 죽나봐 헤리 정신이 들어? 죽고 싶었나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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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을 하나보네 아 기억을 하나보네 침대당한다 아 미쳤네 도대체 도대체 무슨 존재야 얘네 땅덩어리도 들어 올려 저게 뭐야 어 수즈메? 수즈메 다른 버전인가? 수즈메 아 수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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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리 같애 수즈메 solution Was 수즈메 어 이제서야 정신이 되니? 뭔가 이 행성은 내 거야. 목표가 생각보다 소박하네? 세상은 내 거야. 목표가 생각보다 소박한데? 오호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가보자. 저게 맞나? 왠지 버려두고 갔을 것 같은데? 아 약간 지배본능이 있구나? 아 움직여야 되는구나? 얀데레인가? 넌 내 거야. 이 행성은 내 거야. 이 행성을 가지고 나면 다른 행성 또 내 거야. 약간 지배우기 굉장하네. 울지 못하는 거야 보고 왠지? 그리는 날 주의 없으니? 저는 여권을 가과하고 있어. 구입해 줄거야. 넌 이리 중 이색을 좀 풀어. 그리고 저의 아버지와 닥터 전능이 일어난 우리가 어디 숨어있나? 헉 이거 뭐야 루모오스 쓰고싶다 루모오스 이러면 이렇게 아니 이거 마법사의 돌에 나온 그거 아닙니까? 해리꺼 여기 있네 빛을 쐬면은 해리 가까이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 분수 때려 때려야되지 않다 기절이라도 시켜 헉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게 내 스킬을 심비오트 걸로 해놨는데 어떻게 하냐? 으 으 으 으 으 으 감염시키고 다니네 으 해리 이 사람을 심비오트를 으 으 우린 으 으 아 아 잠깐만 우와 이 녀석들 쉽게 안 죽는데 우와 점점 많아진다 아 얘네들 너무 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들 왜 이렇게 세요 아니 너무 센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기다려봐 슈트테크 안올린지 꽤 됐는데 잠깐만 포커스를 좀 올려볼까 이동은 그렇다치고 아이고 이것도 안올렸거든 역시 모든 게임은 체력이 최고야 체력 몰빵이지 멀리 갈 수 있다니까 하나 올리고 피터 이거 이제 못쓰는데 쓸모없는 스킬이 되어버렸네 그거 쓰다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네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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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나 쪄다 ander 와나 쪄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불러요! 전화해! 나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멈추기 전에 이것이 벌어져요! 한 번 쓰자 그냥 뻔해 어 괜찮으세요? Miles I need help with these things got your messages sorry I've been looking for my mom assume you saw Craven's dead? what? no oh you think it was Harry? maybe probably we've got to stop him okay I've got an idea when you were under the influence certain sounds made you weak that bell but we can't just carry it around no but I have this mixing app on my phone I can recreate the bell sonic elements then we can use it against Harry and his army that's genius I'm glad you decided to study music tech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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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as looking for you and I was looking for you I texted you I was okay well I didn't get it because we've been on the subway looking for you we're glad you're okay I'll ride with your mom back home can you meet us? got to deal with something first but 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I'm glad my life and my wife is so unites me I know what their base is I know, and that's my point that's my point There's another one another one I know I'll go to the shipyard and start recording sounds is it for a boat? okay a campbells a car to recreate the sound of Kraybane's bell what sounds can I use around here 음... 뱃소리? 이거? 내가 자리로 옮겨야 되겠구만 뱃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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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잠깐만 일단 저기를 먼저 가봐야되나? 뱃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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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여기 좋은 레버블 뱃소리 라 Plat판 뱃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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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오우 파샤 파샤 아이고 최대한 안 붙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그럼 이런 꼴이 난다고 People 스피드 스피드 으음 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랑 무에 빠트리면 안되는데 으伊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저 아닌데? 이상하다 스파이더맨은 살렸는데 왜 난 죽였지? 뭐지?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아 다른 분들이 괜찮으신데 큰일났네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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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신거 아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한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크레인 움직여야돼 어 얘 어떻게 움직이냐 움직여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저있다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표시는 이건데 아 아 이건가? 아 으깽 됐다 음 오 헬리콥터 소리? 아 빡세네 피토리키! 나이스 저 핑크색을 또 뭐야 얘네들은 몽돌이 공격하네? 한 명 더 죽였는데? 물에 빠뜨렸어 지금 또 나오네 아우씨 와우 아우 야이씨 보라색은 노라색보다는 약한 편이네 내가 대단하다 오랜 왕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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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약하잖아 어딨어 이리와 으 아 나 죽게 이리와 아 나 죽게 으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기절이 살인이 아니구요 이건 기절한 아 컨쿠션 버스트 취약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아하! 생겼다! 그치! 그치! 아우! 나 분명히 몰랐는데! 아우! 도와줘 말즈! 뭐야? 말즈! 내가 때려줄게! 오케이 아 거미줄을 쏘면 늦어지는구나 갑자기 살아간다 얘기한다고? 어? 엄마가?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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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1단계 뭐 이 분 초록색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 어디 있어 와 던지는 녀석들 와 이거 검은색이라서 잘 안들어 와 사방이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다시 아 맞아 장비 쓰면 되지 근데 이거는 업글이 안되네 그냥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거 아 그래도 초록색이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인가 봐 아 왜 이리 오지 아 왜 이리 오지 아 왜 이리 오지 빙! 안 생각하지 마! 그냥 싸우고 이리와 들어! 스피더만! 저의 너! 네. 닭이 닫힌다. 우리의 텐드릴들에 따라가자. 너의 텐드릴들에 따라가자. 텐드릴들에 살아있다. 그리고 연결되어. 여기가 있는 너브 중독이 있어야지. 이거 이거네 이거 이거 마 여기저기 잘 살펴봐야 돼 헤린 아 저거? 와 이거 말하는거야?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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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빠라 야야야야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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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미친 아우 야 뒤지겠네 아 아씨 좀만 더 있으면 된다 와 이거 씨 나는 그냥 싸워도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저걸 지키면서 애들이 여기 우는 걸 저걸 지키면서 저걸 지키면서 저걸 지키면서 저걸 지키면서 이 앞에서 싸우는게 많네 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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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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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 더 오래! 저거 지키면서 하기가 너무... 이야 잠깐만! 이야 잠깐만! 너무 바다있어! 첫번째 1차 터졌다 아 미친네 와 진짜 어려워 와 저글링도 아니고 단체로 뛰어나오는 분 되게 힘났네 진짜 미친네 난 죽을땐 난 죽을땐 엄마의 반찬을 좋아해요 제가 새로운 분을 봤어요 이름은 안디 반찬이라고 그러네 오오오오오 반찬 그러네 반찬 반찬 그러네 반찬 그러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좋아할게 잠시 기다려 조심해 겐키 도착하자 저녁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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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핸드폰 좀 봐야되서 심비오트 둥지 아 자 보자 눈 온다 여기 눈 오네 자 들어봐 아 이제 옷은 어머어머 옷은 구경만 좀 하자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공룡이야? 뭐야 이거 헤비메탈? 아 스파이더 펑크 그러네 펑크 말준 뭐 생겼어? 어? 이거 뭐더라 이거? 이거랑 똑같네 그 뭐지? 어 아니 그 아 이름 뭐지? 영웅 이름 아니 와칸다 포에버가 아니라 여러분 영웅 이름 있잖아 그래 블랙팬서 블랙팬서 그거네 포에버라고 써져있는거 보니까 어 옷은 뭐 이젠 그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이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것만한거 없어 보자 마일즈가 젊어서 그런가 세긴도 세네 스킬도 좋고 단체 스킬 좀 올려야겠는데 피터가 세지려면 Jarbox 이거 하나 올리자 여기저기 뭐 많네 New York 투어리즘 헐 허Ac 새흥의血bow generals 아니 이게 뭐야 아 맞네 수줌에 맞네 어.. 저기.. 투영화가 되어있네? 얘들아 안녕? 얘들아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고치 좀 만들고 싶은데 보이나 보네 너무 전투에 심취해서 좀 피곤해 여성아 좀 재미좀 보게 재미좀 보고 싶은데 재미좀 보고 싶은데 재미좀 보고 싶은데 볼 만한 위치가 없네 여기 올라간다고 괜찮으려나? 고치 만들기 적당하군 어.. 좋아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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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버렸네 아이고 잠시만요 고치 고치 변태라서 고치 변태라서 좀만 기다립시다 고치 많은 분들이 저를 잊어갈 때쯤 고치 고치는 다양한게 좋겠지 고치 너도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소리를 내는 게 좋겠죠?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들켜버렸네 내가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말이지 공중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잘 가시고 날아다닐 수 없게 만들어났네 잘 가시고 두며 다 같이 점프 어디 있어 나이스 괜찮군요 좋아요 좋아요 이건 언제쯤 올릴 수 있으려나 여기저기 좀 뒤져야겠어 뭐야 뭐야 여기 있다 선택 이걸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는데 아이고 그 와중에 메인이 다시 떴네요 아 그 와중에 메인이 다시 떴네요 뭐라 그러지 스즈메에서 저거 뚫고 나오는 거 뭐라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거 어찌보면 당신이 저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저렇게 만들었어 아니 솔직히 아들 살리려고 한 건 맞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네 이게 해리 어어 기교 부리지 말고 내려와 앗 엄마한테 남기는 말인가 보다 그러게 엠제이 삐졌어 엠제이 삐졌잖아 지금 너 때문에 너때문에 엠제이 삐졌어 엠제이 삐졌잖아 역시 자극적인 제목 스파이더맨을 그냥 싫어하는 거야 저 정도면 뱅뱅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엠제이 헉 무슨 짓이야? 설마 어? 뭐 왜 안 올라가요? 어? 뭐 왜 안 올라가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에요 아니 박사님 말이면 다에요 말이면 다야 그게 박사면 다냐고 저렇게 책임감 없는 말을 하다니 지도 돌아보지 말고 박사가 너무 책임감이 없는 말을 하네 MJ! 어디가? 해리 제가? 너는 너무 긴장해 커피? 인질이야? 우리 얘기해야 돼 우리 세상이 더 좋은 곳을 만들어야 돼 모든 하루에 잠깐 몸에 남아있을 거라 했지 설마 저 저기 아까 MJ 한번 감싸고 나서 MJ도 변하는 거 아니겠지 베놈은 검은색 좋아하나 봐 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검은 옷 입네 검은색 굉장히 좋아하네 해리 저거 여기서 변신해? 저거 여기서 변신해? 왜이래? 왜이래? 해리 빨리 해리포터 불러가게 어 뭐야? 뭘 갑자기 자이라가 돼버렸는데? 자이라로 변신해? 자이라로 변신해? 이게 무슨 일이야 드루이드가 되버렸네? 누가 봐도 자이라같이 생겼는데 오 마이 갓 엠제이랑 싸워야 되네 여자라고 색깔을 붉은색으로 만들어줬네 엠제이 그래도 여자라고 색깔을 붉은색으로 만들어줬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공격을 좀 보고 아이고 윙그라미가 피하는거잖아 뭐하는거야? 하고 엠제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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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서울이 필요없는 일이야 당신이 필요없음 아이고 당신 말이야 아니 당신이 필요없는 일이야 엠제이 왜이란 말이야 경제 한국에 어!! 개 stunning 아 erg! 부 eater r 끝 um dash 후 BERT 너 pin 손 끝 ㅠ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강아포라 훔치boxing 한번 직접 간定 πας 아이고 아이고 아니 목숨 개 많아 와 이건 좀 꽤 오래걸리겠는데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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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요 여기 들어오면 안돼요 잠깐만요 어디계시죠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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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간적으로 미국 올라가지 말자 친구 아 아 아 아 다시 하자 다시 이건 내가 잘못했어 왜 안막아지지 너무 늦게 썼나봐 어떠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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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씹혔어! 아이 나 진짜.. 다시! 다시! 기다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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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랑 공격을 같이 쓰다니 치사한 놈 아 왜 이렇게 옆집에서 시끄럽다 하겠는데? 아이씨 나 아이씨 아이씨 목숨이 너무 많아 엠제이 저 상태인데 가까이 가다니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제발 아 또 올라갔어 아 눌렀잖아 와 내 미친 난 분명히 눌렀는데 왜 어째서 아 나 미친 와 나 진짜 와 나 미치겠네 눌렀는데 왜 안돼 이것도 약간 선인 역이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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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항상 이거라고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도 못 낳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với Harry,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과거 동안 지금 이 일을 많이 하는 일 너의 일을 잘하는거에요 Spider-man 그게 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거에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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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방식을 왜 자꾸 두번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하나 받고 누르고 피하고 패턴은 똑같은데 내가 저번에 못하나? 아 뭐야 두번 때려! 이 자식이! 갑자기! 갑자기 두번 때려? 너 아까부터 한번밖에 안 때려 쳐다나? 갑자기 두번을 때린나? 아 너무 잘못 싸웠어 처음부터 미치겠네 하나 더 원하는거? 스파이터-맨! 아! 아! 그것도 안 정리! 사람들이 필요한거! 당신은 알지! 뭐! 이 시대가 안 되는 스파이터-맨? 아! 봐봐! 뭐! 아! 계속 이거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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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거도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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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줄 올라가 아 내려와 내려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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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Бог 너의 책을 잊어버린다. 너는 사람들에게 도와줄거야. 아무도 믿을거야. 아무도 믿을거야. 아무도 믿을거야. 상처를 많이 받았네. 그건 맞지 않아. 내가 한 사람을 도와줄거야. 그럼 내가 한 사람을 도와줄거야. 내가 한 사람을 도와줄거야. 혹시 필요한 물건이 있나? 아니 피는 채워주라. 새로운 걸 넘어가면 오히려 좋아. 아이고. 이때로 보기엔 도와줄거야. 그 이유는 도와줄거야. 내가 내 삶을 시술하고 있는지 도와줄거야. you가 그들의 일에 따라감을 위해. 도와줄게. school이야. 제 역할을 받았다. 내가 말하는 그 항공을ία을 쓸거야. 내가 말하는다면, 그 사람을 kinds한 사람을 기억하니. 그래서, 당신이 좋게 받았다. 내가 이해한게. 내가 어떻게 해. 아, 넌 믿지 않아! 아, 넌 믿지 않아! 아, 넌 믿지 않아! 넌 믿지 않아! 너는 믿지 않아! 근데, 넌 믿지 않아! 내가 내가 할게! 너는 맞지! 내가 자신의 삶을 도와준다! 내 삶을 다가진다! 내가 넌 믿지 않아! 근데, 엠제의 방에 해결해! 내가 널 도와줄게! 내 삶을 다가진 pas Danielle 오우... 어지러워 아, 아씨.. 이거랑 이거 같이 놀라버렸다 소리가 뭐 뜨나요 혹시? 와 씨 아니 미친 개쎄네 정말 저거 신경 쓰느라고 때리질 못하네 아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왜 자꾸 쳐만나 했네 공격을 퍼부어 아이씨 아플 타이밍이 아 이리 나와 아 이리 나와 아이씨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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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지 말라고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당신이 자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맞습니다! 나는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엔제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커플 싸움 살벌하게 하네! 민지가 복수하네! 아까 상처받은 거! 기부장하게 했던 거 복수하네! 내가 vem같이 불평한 것입니다! 나는 좀 기쁜 congruble! 진짜 나아, 엔제의 인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너는 뭐냐! 내가 복수하자! 약간 나아 transmised 우리의 삶을 지켜낸다! 나는 미션을 지켜냈습니다! 아니, 엔제의 내가 올려놓았다! 너는 왜 그러지? 너는 예! 내가 복수하네! 또 저녁 안할 수 있다면! 아 나 죽네 오 피 하나 채웠는데 때리질 못하겠네 아이 때리질 못하겠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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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너 내 삶이 더 이상해 내 삶이 더 이상해 내 삶이 더 이상해 제 삶은 내게 중요해 너가 죽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내가 말해 너 항상 우려해 엠제이 나 내가 충분해 공심 사리라고 데려오라고 제발 아 죽었다 아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밑에서 기다려야겠다 하나 으아 헐 어 느꼈게 어 더욱더.. 우리 팀! 우리 팀! 제가 내 삶을 더욱더 원하는 것 같아! 내 꿈은 그냥 다 되었네! 너의 꿈은 그냥 다 되었네요 뒤통수에서 때리네 보이지도 않은데 보이지도 않잖아 아니 노은지 비겁하게 선방은 날리면 안되지 아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할게요. 아니 선빵. 선빵 필승이 안 통하네 여기는. 아! 아! I'm sorry, MJ! I took you for granted! MJ is gone! No! You aren't! I'm sorry I caused you so much pain! The house, my job, our life together! I promised you I'd be better, but I wasn't! I should've listened! I should've been there! We're a team! Me and you! I never want your life to be worse, to make mine better! Your dreams are just as important as mine! You're lying! You're just as important as mine! Enough! Make it stop! Make it stop! Make it stop! This is the best thin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can't control you! You always patronize us! I don't know. You always hurt me...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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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Jane Watson? You're... Mary Jane Watson? you're, Mary Jane Watson! You're... You're the truth! You're... Yes... I want the truth... You're... I want the truth... No... Oh! 오 사이렌 소리 때맞춤 오 죽는구나 쟤는 I'm okay I think I'm okay You did it Wait Not yet Cool So cool So cool I think I've been lost for a while now 민지 다운 엔딩 Not just to the symbiote For months I've been Trying to be something I'm not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졌어 Sorry It wasn't you And I wasn't me earlier Pete I Pete it It was like some kind of hive mind in there It was like some kind of hive mind in there It was like some kind of hive mind in there I saw you I saw you And Harry And Harry Who's going after this Rock Rock What? Ah 악사님이 가지고 있는 돌 Go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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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In the situation I don't remember Kisses I remember A few people Watch us Don't remember That's all They are A few people They don't remember 여깄잖아요. 뭐지? 그래? 멀리에서? 어, 야야야. 아, 저거 유킬을 못하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만렙이 몇이에요? 만렙이라는 게 존재하나? 아, 왜 자꾸 뒤를 돌아, 이 자식아. 속도, 속도, 속도를 높여. 60이에요? 도담 시티가 더 위험할까? 여기가 더 위험할까? 어디가 더 위험할까? 여기가 더 위험하겠지? 뉴욕은 스파이더맨에서만 더 위험할까? 히로우들 오, 저런 말을 한다고? 아니 근데, 보면은 사실 배트맨도 배트맨이나 슈퍼맨 다 그냥 강화된 인간일 뿐이잖아 약간 특별한 능력보다는 배트맨은 힘이 세서 슈퍼맨은 능력이 없잖아. 날아다니는 거 배트맨은 슈트 빨이라고? 사실 배트맨이나 슈퍼맨 제대로 본 적은 없어서 아이고, 뒤로 가면 안 돼 나 4세대 영웅은 아니거든 나 4세대 영웅은 아니거든 배트맨 능력이 돈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막 써? 돈을 뿜어내? 돈이 많아서... 돈 주고 능력 샀구나 힐링 세퍼맨에서 Class 적당히 레트맨 라테 pourra 와우 와우 와우! 액션이 이렇게 길었어 너도 내려와 내려온 건 마일즈가 좋아 마일즈 이리와 하나 더 억지 하나 더 억지 하나 더 억지 이리와 어파카 꺼내기 하나 더 억지 하나 더 억지 하나 더 억지 crowded 아우 오늘 끌러로 오지도 않아 오우 오우 나이스 하아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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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 이것들 뭐야 줄 으으으으isin ł 오우 으으응 으오 이렇게 거였어요 도와줘, Iron Man, Sentiment Lee? 저게 버티나보다 지스로 해결해 보면 뭐야 내면을 도대체 뭐야 뒤집어 갔다 스파이더맨이 없나요? 그 plan 그럼 친절하네 가다가 기다려주네 왔다 으흠 으흠 마 어떻게 싸우지 이럴 때 능력이 쓸모가 있네 치즈 이거... 모야 arms bekommen 요소한 집이야. 이 모든 사람은 이곳에 버려져 있었어. 스파이터맨을 이곳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의 이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를 지금 뉴욕에서 지켜주신다. 맞아. 아마 그가 모든 문제는 시도하지 않는다. 여기 있어도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알게. 이 아래라고? 이런 암흑 공간을... 어? 박사님? 아니 여태까지 싸웠던 애들 다 있네? 와 라인들 싸우기 참.. 뭐였지? 미? prison break! never thought i'd be relieved to see you i'll make it count then 파일! more incoming! yes come on nothing's working! i can't slow them down we have to keep fighting everyone he puts away they keep coming back must be frustrating putting criminals away just for them to escape and cause more pain part of the job he knows that what is leaving his second chance no 와 너무 많은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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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attack? oh oh 오.. 내면이 그러네 너도 있네 오 박사님까지 오? 가족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때문이야 이 안에 있네 믿어도 되는 거야? 용 찜찜하네 눈 번쩍번쩍한 거 갑자기 돌 변할까 봐 비싼 야기의 삶을 보관할 수 있을 때 이게 가장 먼저 가진 거에 대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 안하고 싶지 않게 리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원 요구 너먼 Osborn 그게 왜 제 parents 죽지 불쌍한 관계들이요. 이거다. 징그러워. 지금 믿을 사람은 이밖에 없다. 못 없을 것 같은데? 끝이 안되지. 폭탄! 소리! 죽겠다는 소리네? 흐흠. 그렇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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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나... 어씨, 왜 안 돼? 아, 됐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안 되죠? 여보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버그예요? 아, 갑자기 안 돼. 파이팅! 아, 배우야? 여하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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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개쎄네 아 여긴 원래 버그가 아 또야 아 또야 또야 또 버그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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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 고파 안 되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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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네 아, 다른 사람은 믿어 안 믿어? 네, 아, 아, 그럼, 당신은 말하셨을 것 같다. 아마 하는 일에 한 번씩 해봐야할 것 같다. 내가 잘 안 되는, 내가 한 번을 구입할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아우씨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야 너만 남았냐 됐나 오우 야야야야야야 어때요 저도 최선의 힘을 다 했어요 여러분 피터. 응신 차려, 피터. 와 돌아오기 전에 또 싸워야돼? 어 근데 힘이 없어졌어 저 사람 일반인이야 어머 뭐야 아 힘을 줘버렸네 아 너무 하얘요 안티베놈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고? 안티베놈이라는게 있어 안티베놈이라는게 있어 뭐지? Miles! 어디서 왔어? 리언니에 들어갔어 이 시뮬리오가 남아있어 띠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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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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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아 띠아야 그니까 샘리오드가 흑이면 지금 안티베놈 얘가 띠아야 띠아 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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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공격하는 녀석들 부터 처리를 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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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세상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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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가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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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엠제이 맞다고 말했잖아. 이 도로를 내가 내가 필요한 건가요? 너가 필요한 건가요? 내가 모르겠어. 이 도로는 내가 두 스파이더맨의 직업처럼 보다. 여기가 좀 나가. 그러게, 슬슬 은퇴각 잡으려고 하네. 이제 나는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이야 이제 힘든 일은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고백이네 갑자기 고백하는데 나름 짱짱하게 하고 있어요 불탄다 이거 간다 해놓고 계속 딴 거 해가지고 유리는 계속 그대로 있나 이거 하나 하면은 하나 하면은 할 수 있겠지 아 뭔가 그발료밴드 까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아 쏘리 아니 쏘리 아니 이거 하얀색이라서 엉덩이 티가 너무 잘나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 유독 하얀색이라 그렇게 보이는데 이쪽이구만 음 음 음... 요리 계셨네 하핳핳 농담 농담 안받아주네 동시에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이 녹색으로 표시될 때 제압할 수 있다고요 가자! 아빠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 뭐가 있네? 위로 못 가나? 맞아있다 나한테 맡겨주시오 나는 나는 고치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고치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불편한데 친구 그쪽 좀 불편한데 아하 아하 그냥 싸워야겠구만 꺼서 오시고 아 내가 나쁜 짓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발견한 죄다 날 발견해서 그런거야 발견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고치가 되었을텐데 집중하는 것도 저건가? 이건 뭐야 이거 아 벽에 있는 거 그런 건가 봐요 이거 혼자 다니면 안 된다 이거 너니? 일단 니 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불의 아이자 모양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되게 크네 저걸 막 강제로 찍는 거야? 저 건물 불태우면 저거는... 쟤들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열어준 게 있잖아 아주 많다 아주 많다 아 이미 세뇌 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탈출한 적이 싫어하는 사람들 불 Could have forgotten 윗 beam 가산 лег이 아, 깜짝이야 일단 올라오시고 척척척척척척 오, 이게 안 들켰네 잠깐만 둘이 싸우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 잘 들킬 것 같아가지고 크림슨 아워라 보자 둘이 씩 있는 거 보면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도 둘이 움직이나? 오 오 알아서 처리해주네 내가 한 명 처리할 때 한 명만 제대로 처리하면 되겠네 네 오 위에 확인한다 오호 위에 확인하는 녀석을 없애야겠는데 너 그쪽으로 가면 내 고치 안에 들어오는데 괜찮겠니 쟤는 안 듣히는 게 신기하다 소리를 한 번 내줄까 소리를 한 번 내줄까 너도 고치가 되렴 뭐가 보이나 여깄네 여기 오케이 넌 플레임이야? 이름이? 광신도 수장 이름이 플레임이네 사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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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넌 내 타입 아니야 넌 내 타입이 아니라서 고치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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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가 플레임이 있었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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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허 어허 덩치 크니 뭐 위에 막혔네? 어헬로 하이 아야 아야 네 게이지 좀 주세요 피 좀 채우게 다시 기다리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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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나이스 굿 굿굿 됐나 어허 저사람들 대단하다 저걸로 어떻게 날아다니지 어허 저사람들 대단하게 어허 스케일 포인트 게말로 오오..잠깐만 이건 언제쯤? 아 시티 토큰이 부족해가지고 스킬 좀 올리자 자 잠깐만 어쨌든 신비어트 계속 쓸 수 있는 거네? 일단 이거 올리고 지금으로선 이게 정말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울려 울려 마음껏 울려 발사체 양층가 역시 이거지 능력을 사용해 포커스 보상이 증가 자동으로 태그 이거 좋네 지금으로선 이게 필요해가지고 데미지 좀 올려볼까? 공중에서 쳐내기 공중에서 또 뭐가 생긴 거야? 아이언맨이네? 아이언맨 나왔다 와 아이언맨 나왔다 희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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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야 하는데 아우 홈메이드 수트 야 이거랑 아 히기테크 부품이 4개나 있어야 되네 아 이거 좀 골치 아픈데 가자 박사님한테 갔나 보다 센트럴파크 근처에요 어린이끼리 타워 아니 여기는 그건 없는게 확실하네 이동하는 그거 빨리 이동 어딨는데 난 빨리 이동을 여태까지 한번도 못찾았는데 뭔데 안테나 저번에 안테나로 하지 않았어 아 이거 두번째 달성하면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 전부 다 해야되나 아 아 아 그래요 아 아 여기있는걸 다 달성해야되는거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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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아가는거 나쁘지 않아요 대화도 하고 전 이렇게 날아가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역동적이라서 재밌어요 맵 구경하는 맛도 나고 엄청 그렇게 오래걸리는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야 이거 뭔 표시여? 이거 뭔 표시여? 헤이 가챤 헬로우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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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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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얼룩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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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태까지 카테고리도 안 바꾸고 게임하고 있었어? 뭐지? 이제 발견했네 왜 내꺼 화면은 안나왔지? 바뀌어져 있었나요? 방금 바꿨는데 아 그래요? 내 화면만 그렇지 괜히 말을 걸어가지고 옛날 거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갑자기? 달려라 엉덩동 달려라 달려라 가정보로 도로를 달리는 건 불법 아니지? 외국은 불법이 아닌가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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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손가락 아파 그냥 가기 됐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아 죄송합니다 미카세요 미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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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죄송합니다. 미카요! 미카요! 뭐지? 잽도 안 되는 게 아잇! 아우! 신체 능력만으로 싹 쓸어버렸어 사진 회수..어떻게.. 어디서 하니? 아 여기 있다 사진! 모든 것들은 잃어버렸어 하.. 이거 하나야? 본인 사진은 소중히 하네 이 돈을 필요해 그리고 이 직업을 필요해 이 직업을 필요해 이 직업을 필요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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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봐 약간.. 관 좀 개쩔어 아아.. 스파이더맨 찍은 사진 넘겨서 돈 벌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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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인가요? 아아.. 여기 있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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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돌아가게 만들어놨어 제임스.. 코피 난다 아아.. 아이템트 시크ília 아아.. 얘도 기자되고 싶었나보다 조언 조언해 주네 어.. 뭐지?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엉덩이가 잘 보일텐데 어.. 옆에인가? 고우! 와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박사님이 죽게 생겼는데 사진이나 찍고 있고 박사님은 죽기 직전인데 저게 뭐야 소리를 이용해서 떼어내려고 그러나봐 저기도 저걸 알아가지고 방금 스피커 달렸었잖아 아빠를 해치진 않겠지 약간 애정결핍인가? 이정도면 베놈 애정결핍이야 뭔가 양치해주고 싶다 치석제고 나머지? 약간 조각라인 저 정도면 그냥 우주로에 정복하러 마가지 심비오트를 죽여야되네 누구의 잘못일까? 지금 이 사태는 오스본의 잘못인가? 확인 오 마이갓 이게 뭐야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이게 다 그 심비오트들이라면 어떻게 이기냐 스파이더맨 한낱 거미인간이 거미줄 뾱뾱 싸대면서 거미인간이 이렇게 큰 걸 이길 수가 있나 날라갈 때 뾱뾱 느낌 나잖아 이렇게 뾱뾱뾱 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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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뾱뾱 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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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들은 어 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가 왕 헉 하 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에이 이 자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 재밋게 그거 못하잖아 그거 못하잖아. 거미줄을 탈 수가 없잖아. 하다가 막 걸리적거려가지고. 아, 아플바이지. 아, 미친. 어허 어허 아! 아이씨 개쎄해 아이씨 미친 하하하 뒤통수 두방 엄청 센데요? 이게 뭐야 아 등치가 다르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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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이씨 아야 아 아 이 모든 녀석들이 다 저런걸 쓸 수 있다면 진짜 개 손해집니다 남전이 내 피가 되어라 이 자식 괜찮으세요? 아 저기다 사막이 적이네 우와 완전 괴말들 뿐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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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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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고 있었는데 우와 하 나이스 내리세요 다음 어디 마일즈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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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4 왠지 냄새 날것 같애 기름 냄새 석유 재질 이럴 샤워 어디니 Ambassador 어쩔건데 어쩔건데 발견해서 어쩔건데 어쩔건데 올라가자 오우 오우 이런 깔끔한 빌딩을 올라가지도 못하다니 엔딩에 가까워졌나요?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어 뭐야 옷을 왜 갈아입었어 내가 이쁘게 입혀줬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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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내가.. 그니까.. 그니까.. 내가.. 나.. 나..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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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내.. 내.. 너가.. 나.. 다섯 살 허투루 먹었다니까? 아니 근데 상처니까 큰 상처니까 뭐 피터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 민지 빼고 없잖아 그래도 마일즈는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물로 할 수 있겠지 화이팅 마일즈 쪽으로 가나 본데 아 그러네 친구들 어우 저 가운데 뭐 있다 자 여러분 적진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전투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과연 피터와 마일즈는 뉴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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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